자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월 14일 목요일이구요. 오후 4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 마감하기 15분 전인데요. 지금 현재 6만 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6만 3000원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추세선 만들어 놨는데요. 이 추세선 주변에서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내리지는 않고 다시 반등 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고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 같구요. 일단 중요한 것은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은 남아있다. 자 이 재료를 가지고 앞으로 다시 한번 전고점 12만 9천원까지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 잘 하셔가지고 수익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구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제 영상이 노출이 많이 되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구독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으로 H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구요. 자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 매도 입절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대응 문자를 하루에도 10번씩 제가 대응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구요. 자 그리고 제가 대응 전략 자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대응 전략 자료도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H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HLB 관련된 기사가 오늘 하나 나왔는데 자 11월 14일 오후 3시 16분에 나왔습니다. 자 HLB 간암신약허가 후 파이프라인 확장 청신호 켜졌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HLB의 간암신약 리보세라닉과 캄렐리즈마 병료법이 FDA 신약허가 절제 마지막 단계에 진입. 자 회사 측은 14일 점역읍과학술진 네이처에 간암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리보세라닉과 약물 방충 미세구를 이용한 경동맥 화학색 전술 결과가 게재되며 적응 중 확대 전략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간암은 세계적으로 매년 90만 명이 이르는 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80만 명이 사망하는 대표적 난치성 질병이다. 최근 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폭넓은 치료옵션 개발이 절실한 분야다. 이 중 간의 경동맥을 통해 작은 관을 삽입해 항암제를 투여하고 이후 혈관을 막아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TACE 요법도 효과적인 치료 방안으로 계속 진화해 가고 있다. 이 가운데 13일 레이처에 게재된 논문에는 리보세라닉과 세포독성 항암제가 포함된 DBTACE 요법을 받은 환자군과 DB-TAC만을 진행한 환자군을 비교한 대규모 연구 주도 임상 3단 결과가 소개됐다. 등록된 환자를 간암병기에 구분할 때 BCLC-B 환자는 34%, BCLC-C 환자는 66%였다. 임상 결과 리보세라닉이 포함된 시험군은 대조군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중압값 7.1개월, 5.2개월, 전체 생존기간 중압값 23.3개월, 18.9개월, 객관적 반응률 56.6%, 38.8%를 보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해 현저히 높은 치료효과를 입증했다. 모든 유효성 평가에서 0.001, 특히 종양이 더욱 악화된 상태인 환자의 비율이 66%로 높았음에도 생존 예우가 뚜렷하게 개선된 결과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됐다. 더욱이 치료 후 주변 간동맥이나 폐로전위가 일어난 비율도 시험군의 경우 각각 6%, 9% 수준에 불과해 15%, 20%에 육박한 대조군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리보세라닉의 추가에 따른 부작용은 신생혈관 억제제에서 흔히 관찰되는 고혈압, 수족, 중후군, 피로감 정도로 모두 경미하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다. HLB그룹 한용의 최고 전략 책임자는 그동안 TACE 요법에 리보세라닉 또는 리보세라닉 캄 랠리즈마블 추가할 경우 환자의 생존 예우가 개선됨을 시사하는 소규모 임상 결과가 수차례 발표된 바 있는데 이번 임상은 정교하게 디자인된 3상 시험으로 유효성과 안전성 외에 전의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 수준 높은 연구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높은 치료 유의성을 입증한 이번 임상 결과는 내년 초 신약허가 결과를 앞두고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을 고민 중인 당사의 좋은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자 이렇게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이 HLB라는 종목이 세력주라는 겁니다. 세력주. 자 그리고 굉장히 수급이 중요한 종목이고 끼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 급락을 하고 다시 한번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급락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매수, 매도 진행을 해드릴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HLB라는 종목이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이 정고점 12만 9천원을 돌파를 하고 20만원, 30만원 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섣불리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6만 1,100원에 손절하시거나 털리시는 이런 일은 없으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H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고요. 대응은 문자로 해드릴 겁니다. 자 하루에도 10번씩 대응 문자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대응 전략 자료 만들어놨는데요. 대응 전략 자료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HLB 여러분들 역사상 여러분들 인생 주식이 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인생 주식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대응 잘 하시고 고점에서 매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 대응 해드릴 테니까요. H 이렇게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초가 종목 오늘 추천드린 게 대박이 났는데요. 제가 우리로라는 종목 시초가에 추천드리고 목표가 1,400원 말씀드렸고 최소 10% 이상 수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추천드렸던 사유를 명확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나수닥이 이틀 연속 하락을 했지만 양자컴퓨터 IonQ는 16%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 기사가 오늘 아침 11월 14일 새벽 6시 54분에 나왔는데요. 자 양자컴퓨터 관련 주가 뭐죠? 우리로죠. 자 이 종목을 제가 양자컴퓨터 IonQ가 16% 폭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를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으로 많은 분들께서 10%에서 20%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자 1,400원 이상 목표가 제시해 드렸는데 실제로 1,400원 이상이 올라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분봉으로 한번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분봉을 확대해서 보시면 자 시가는 5% 갭 상승으로 시작했고요. 장 시작하고 9분 만에 이렇게 30%까지 상한가를 터치를 했어요. 자 5%에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가면서 주가가 시가 대비해서 약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서 10%에서 20%씩 깔끔하게 수익을 챙기셨거든요. 자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시초가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마다 8시 50분에 시초가 종목을 추천을 드릴 거고요. 문자로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매일매일 10%에서 20%씩 수익 챙겨 드릴 테니까요. 시초가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단타로 매일매일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HLB 수익을 크게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지금 털리시면 안됩니다. 자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지금 실시간 대응 문자로 하루에도 10번씩 실시간 대응 문자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대응 전략 자료 만들어놨는데요. 대응 전략 자료도 제가 퀄리티 있게 증권사에서 만든 보고서보다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문자로 대응 전략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뉴스 기사들 보시면 자 HLB 간암신약 허가우 파이프라인 확장 청신호 커졌다. 이게 오늘 나온 기사죠. 아까 보여드렸고. 자 그리고 FDA는 재실사 요청 추가 임상실험 시험 필요없어. 자 이거는 FDA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99% 이상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리보세란이 개발한 에를레바 과학변화 맞춰서 규제도 진화한다. 자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자 FDA로부터 언제든지 우리는 긴급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HLB가 올해 4개 업체 인수를 했고요. 최근에 제노포커스 인수했죠. 그리고 진양권 회장이 HLB 글로벌 지분 추가 취득을 했고 자 그리고 리보세라닙 캄렐리 주마비 위안보조요법 효과가 이제 국제학술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보세라닙으로만 매출이 2029년도에 3조 1,100억 그리고 영업이익 2조 6,800억인데요. 자 이 가치가 이제 미래의 가치잖아요. 미래 가치를 선 반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상승할 수 있지만 이 실적으로도 상승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HLB 파트너 황서제약이 홍콩 상장 추진 글로벌 도약 발판 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최근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 FDA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인데 언제든지 긴급하게 긴급 승인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또 한 번 진양곤 회장이 FDA 승인에 대한 결과 발표를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또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추가로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주가는 상승할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저점에서 이제 매수 잘 하시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신다면 내년 2025년 3월 23일 이내에 FDA로부터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오죠. 그 이전에 반드시 정고점 12만 9천원을 돌파할 거고 앞으로 바이오 섹터가 다시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자 위에 전화번호로 H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자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 세력주 준비를 했습니다. 자 3일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준비했고요.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으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제 종목 추천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텔레그램방에도 추천드릴 테니까요.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도 무료로 추천드릴 거고 텔레그램방에 입장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 제가 문자로 추천을 드릴 거고 무료로 추천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 YG플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무료로 추천을 드렸고요. 수익을 크게 내드렸습니다. 그 추천드렸던 라이브 영상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세력주연구소TV 심프로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이고요. 10월 21일 월요일... 자 잠깐만 멈춰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8시 8분을 지나고 있는데 자 블랙핑크 로제 솔로곡 아파트 브로노마스와 협업 자 10월 21일 월요일날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종목명은 YG플러스 보유기간은 3일 목표 수익률 40에서 50% 먹을 수 있고 추천 사유는 제2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리는 브로노마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번에 발매가 됐는데 크게 상승하고 빌보드 1위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무조건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추천되었던 영상 잠깐만 볼게요. 5일 오전 8시 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영상을 빠르게 찍을게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종목이 나와가지고 추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셔야 되고 자 오늘 10월 21일 월요일 시초가에 매수하셔야 되고 종목명은 YG플러스입니다. 자 3일만 보유하시면은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고 추천드리는 사유가 제2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리는 브로노마스와 협업을 통해서 블랙핑크의 로제가 솔로곡 아파트 발매를 했는데요. 지금 대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YG플러스 오늘 상한가 가고 최소 2연상 이상 갈 수 있고 최소 3일 안으로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확실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한번 쓸게요. 자 무조건 매수하셔가지고 최소 40에서 50% 수익을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종목 추천은 문자로도 해드릴 거고 당연히 텔레그램방에도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추천드릴 거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YG플러스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보유기간은 3일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따라하신 분께서 수익 인증을 해주셨거든요. 자 보시면은 10월 23일 YG플러스 매도를 해서 무려 1200만원 이렇게 수익을 보셨습니다. 자 수익률은 78%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자 이분께서 한 1500만원 정도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깔끔하게 매수하고 나서 이 거래일 만에 78% 수익을 보셨습니다. 자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챙기셨고요. 자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매 타점도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자 YG플러스 매매 마크 내역 조회입니다. 자 B라고 써있는 게 있고 S라고 써있는 게 있죠. 자 B라고 써있는 게 바이 매수가 되는 거고요. S라고 써있는 게 셀 이제 매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도 공유해주셨고. 자 매수하고 나서 하나 둘. 자 이 거래일 만에 무려 78% 수익을 챙기셨고. 자 YG플러스 매매 마크 내역까지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분께서 1200만원 이렇게 이 거래일 만에 짧은 기간에 큰 수익 보셨는데요. 뭐 일반인 한 달 뭐 두 달 세 달치 월급을 이 거래일 만에 이렇게 수익을 잘 챙기셨습니다. 자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에 이제 YG플러스 후속주 준비했어요. 제가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거고 무료로 드릴 겁니다. 자 3일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010-9065-8706으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자 종목 추천 문자로도 해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방에도 해드릴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은 제가 100만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입장 방법 010-9065-8706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고요. 매일매일 주도주 단타 종목 두세 개씩 추천드리고 하루에 5% 한 달에 100% 이상 수익을 챙겨드립니다. 투자금은 100만원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100만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자 이렇게 실력 검증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드가 100만원이 3200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자 6개월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달 매달 3200만원씩 수익금 챙겨 가시면서 투자 소득이 월 3200만원씩 매달 매달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때부터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요. 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꼭 입장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선 테마주도 준비를 했는데요. 12월 달에 대선 테마주가 이제 폭등을 할 예정이거든요.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대선 테마주 무료로 추천드릴 테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를 준비를 했고요. 자 목표 수익률은 500% 매도 날짜는 12월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한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를 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대선주들 보면은요. 자 윤석열 서울대 동문이었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 5개월 동안 513%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4,425원에서 3만 550원까지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애니능률 대표가 파평유지인데요. 윤석열과 종친의 소속이고 약 두 달 반 동안 805%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3,065원이었던 주가는 무려 3만 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10배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정치 테마주를 보면 이정재와 한동훈이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주 동안 722%가 올랐습니다. 자 대상홀딩스 부회장인 임세령이 이정재와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4주 동안 722%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7,100원이었던 주가는 65,3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종목입니다. 자 이정재가 최대 주주고 대주주 중에 또 이정재 친구인 정우성이 있죠. 자 한동훈과 이정재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과거의 와이더 플래닛이었죠. 자 3주 만에 749%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2,75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2만 9,8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주가가 10배 이상 고점 기준으로 해서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꽃이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DTNCRO는 이성규 사회이사가 한동훈 서울대법대 동문이자 로스쿨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었는데요. 자 3,415원이었던 주가는 2만 4,4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11월 24일날에 이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한 달 정도 후인 12월 22일날 여성분께서 이때 장대양복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자 3주 정도 보유하고 1월 9일날에 이때 이날 매도를 했습니다. 자 무려 3주 만에 292% 수익을 봤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수익인증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9일날 DTNCRO를 매도를 해서 무려 1억 4,300만원 수익을 챙겼고 292%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3주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억 4,300만원 수익을 보고 292% 수익을 보셨는데요. 이분께서 전재산 5천만원 몰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자 이분께서 사연이 있는데 이 여성분께서 주식 초보자였습니다. 자 주식으로 1억원 이상 손실을 보셨던 분인데요. 자 가정도 있으신 분이고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 DTNCRO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보면서 수익이 1억 4천만원 생기니까 이 가정 불화가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1억이었던 주식 계좌가 플러스 4천만원으로 플러스 4천만원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자 굉장히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최소 50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자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가쁜 직장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종목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보내주신다면 저 또한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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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